3인칭 시사시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YTN 속보로 대구의료원 옆에 있는 대구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3인칭 시사시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 어떤 내용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참사보다 예산이 먼저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비했는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져 물을 계획이었는데 예산 문제로 파행됐다가 재개가 됐다. 이 소식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행됐다가 40분 만에 재개가 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오늘 일단 예산과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정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예산으로 저주를 하는 거다. 야당이 예산을 갖고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대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상정이 안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작한 지 40분 만에 행안위 전체에는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이 다 출석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전이 좀 됐고요. 한 4시 반 넘어가지고 재개가 됐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이임재 전 용산서장하고 류미진 총경 등의 질의와 응답 이런 것들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이임재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 밤 11시경에 처음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용산서 내에서 생산한 정보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것도 직접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이나 정보개장선에서 자신에게 선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 전체 정보보고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기동대 배치와 관련돼서는 서울청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서울청 차원에서 판단한 결과 그날 집회 시위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해서 사전에 기동대 배치는 어렵다는 답이 두 번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요청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생된 희생자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지금 유미진 총경에 대해서는 질의가 진행 중인데 일단 자기가 자리를 비운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죄송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책임 소재야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워낙 대통령실부터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밝혀지리라 보는데 문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묻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등을 두드려주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수사와 관련돼서는 특수본에서 행안부 관계자를 처음으로 어제인가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법리 검토 중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의 비판도 그렇고 수사가 위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식을 한 모양인지 어쨌든 행안부라든지 윗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세는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서울공항에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여러 명이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에는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려주고 출국을 했고 와서는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출국을 할 때 두 번 두드리고 귀국을 하고 나서 고생 많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출국 이후 귀국 전까지 있었던 일. 그 시기에 이상민 장관에게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폼나게 내가 사표 내고 싶지만 이라고 얘기한 부분과 관련돼서 정치권의 비판과 비난받은 점 그리고 소방노조 등에 고발된 거 이런 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경질이라든가 인사조치를 할 생각은 여전히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은 그래도 기대를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다라는 거는 곧 경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그런 해석은 아직은 소수 의견인 것 같고 여전히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임규 변호사 어떻습니까? 소방이나 경찰 일선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촬영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격려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에 158명의 희생자를 냈고 또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형 참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났는데 행정처리는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것이 앞으로 그럼 미래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똑같이 실수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키를 맡겨서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전가가 됩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잘못했든 아니면 잘못된 인사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든 그렇게 된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시의회에 출석하셔서 예측 못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책임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측은 다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도 있었고요. 삭제 정황도 있었는데 문제는 예측한 거에 대해서 행정권이 왜 움직이지 않았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행안부 이 모든 부서들에 대해서 저는 정무적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되는데 이게 안 지고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은 일단 수사 결과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만 지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위에 지금 반발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렇다 보니까 경찰 특수본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찰 특수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 보십니까? 저는 이게 경찰에 대한 신뢰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경찰이 입건까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 감정상 정무적 책임을 면하면서 입건까지 안 할 수는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럼 과연 날카로운 수사를 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무혐의 결론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결론 예상된다. 경찰 조직이 모든 공무원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만 윗선의 공기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찰 조직이 워낙 크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검찰처럼 소수의 어떤 예를 들면 좋게 말하면 기계, 의기 이런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영웅심리 그런 걸 텐데 그런 거에 의존해서라도 권력에 반하는 수사를 밀어붙이고 이런 게 사실 경찰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물론 표창원 교수님은 경찰 출신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왜 경찰이 윗선 수사를 안 하냐는 비판이 그래서 많았던 것인데 그러나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경찰이 이 국민 여론도 하고 있고 하니 당연히 그런 윗선 수사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신호를 줬다고 하면 경찰, 바람에 갈 때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찰의 어떤 수사 방향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잡힐 수 있겠느냐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권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다.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지난 정권의 차원에서도 그랬지만 국민들도 그걸 많이 바랬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동의했던 국민들이 바란 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잘해줄 수 있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이런 사건에서 어떤 윗선을 수사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수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판단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이 점을 내부에서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민하 평론가 말씀을 경찰관들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면서 늘 해왔거든요. 우리에게 수사권 독립을 해주면 유럽의 경찰처럼 수상이든 장관이든 법 어기면 예외 없이 다 수사할 수 있고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왔는데 지켜봐야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가 하면 시민 언론을 표방하는 한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족의 동의도 안 받고 공개한 사건 때문에 여전히 정치권에서 계속 공간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민주당 내에서 주장이 먼저 있었죠. 이게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분양소 가면 위패도 없고 사진도 없고 영정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이게 제대로 된 국민적 애도냐 라고 하는 비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부에서 이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공개해야 된다. 이 주장을 일부에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 내에 인사가 그러한 주장을 주요 인사에게 국회의원에게 메시지로 보낸 것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동조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국회의원들 또 전직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지금 민주당은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배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단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거는 우리는 애초에 얘기한 것도 유족에 반대하지 않으면 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이 명단 공개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안부 차관이죠. 김성호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 과거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자들의 신원 확인이 오래 걸리면서 이 명단이 작성되고 공개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스태원 참사는 희생자 신원이 단기간에 확인이 다 끝났고 장례 절차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실종자 명단을 오랫동안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볼 땐 정부의 이런 설명이 그 어떤 우리의 상식이나 순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이 매체가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 노조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시민단체 내지는 이런 언론 관계자들도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렇죠. 유가족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반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더는 논란 벌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가져온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검찰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제였죠. 검찰이 일단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거죠? 네. 어제 15일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출석해가지고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에서 16일에 오늘이죠. 부패방지법 위방과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4가지 혐의를 적시해서 정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 혐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실장은 2013년 7월부터 17년 3월까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가지고요. 남욱 변호사 등에게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가지고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가 있고요. 또 2013년부터 20년까지 성남시와 경기도의 요직을 지내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청탁명목으로 6회에 걸쳐서 1억 4천만 원을 뇌물수수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2월 김용 부원장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에 대한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서 배당이익 428억 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벌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검찰은 정실장이 이 대표랑 1995년도부터 친분을 맺어오면서 같이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위를. 그러면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정치적인 공동체로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여러 형사사건 담당해 보셨겠지만 조금 일반 사건과는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정진상 정무실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제심사 18일에 열린다고 하던데 실제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동규 씨의 변심이 상당히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남욱 변호사도 지금 진술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용부 원장의 구속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구속은 상당히 가능성적으로는 조금 더 높게 저는 보고는 있고요.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법률적 타격은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 그걸 사용할지 여부도 굉장히 관심사고요. 만약에 정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의 보복수사 프레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상당히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특수부 스타일의 그러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서도 보면 지금 이런 맥락이에요. 언론에 보도가 된 거를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김용부 원장이 구속될 때 그때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에다가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구속사유 중에 하나다라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법원이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이 당사를 열어줬잖아요. 이 압수수색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검찰이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돼. 그러면 당사에 압수수색을 해도 구속사유고 못해도 구속사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대로 하면 그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볼 때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리와 증거와 디테일한 어떤 그러한 연관관계를 통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이 정말 수사에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반 정도는 거의 여론전에 기대가지고 취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여요. 그래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용이라든지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의 보도가 되면 보면 상당히 그림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428억을 수사하기로 약속한 혐의가 정진상 실장 혐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애초에는 700억 원을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주기로 했다. 그런데 700억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8억만 줬다. 이게 이전에 검찰 수사의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바뀌어서 700억 중에 이런저런 금액을 제하고 428억을 김용 정진상 그다음에 유동규가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는 걸로 지금 바뀐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혐의를 걸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바뀌게 된 어떤 증거라든가 법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냥 이 사람들 입장이 바뀐 것이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정책 청구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논란 속에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의 특성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법원 재판을 봐야 알겠죠. 신인균 변호사님, 지금 8842번님께서 들으시다 질문을 주셨어요. 검찰이 사용한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 법률적 용어가 맞습니까? 법률 용어라고 딱 규정 짓기는 어려운데 수사기관 내지는 법정에서 그런 용어가 나오면 법률 용어가 되는 거긴 한데요.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당시에도 경제공동체로 해서 법리로 유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치적인 행위를 같이 해왔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전에 얘기할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는 받은 돈이 있는데 김용부 원장이 받았는지는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그림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받았으면 그건 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받은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한 일은 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인지 물을 수 있다. 배임이든 뇌물이든 그게 뭐든 간에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인정될지는 치열한 재판 과정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전략상 용어다.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